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.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. 이번 기회가 아니면 가족 찾기 힘들 것 같아서.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냐. 무릎이라도 팍 꿇어. 어떡하지. 왜요? 서점에 꿀 발라놨냐? 왜 이렇게 안 와? 책 고르고 있어요. 남 것이 공부시킬 생각에 너무 행복해서요.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게. 새 차 이만큼 밀렸으니까 빨리 와. 안 오면 나 공부 안 한다. 어쩐 일이에요? 안 올 줄 알았는데.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지. 왜요? 남실 씨 때문에 따지러 왔어요? 모델 아직 안 구했죠. 설마 그렇게 가놓고선 다시 부탁할 건 아니죠? 영아 씨 많이 화나셨죠? 남실이 대신 제가 사과드릴게요.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. 이번 기회 아니면 남실이 가족 찾기 힘들 것 같아서요. 우애네. 남구 씨가 아쉬운 소리도 다 하고. 무릎이라도 꿇을까요? 농담하지 마요. 실은 나도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. 남구 씨 부탁으로 남실 씨 모델로 쓰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. 그래요. 다시 해요. 뭐 재민이 구해준 은혜도 있고 남구 씨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. 고마워요. 남실 씨는 아세요 남구 씨가 이러는 거. 그냥 모르는 걸로 합시다. 대신 입원해도 못하면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. 연구 씨 Biden Såtale вопросы 너무 감사합니다. Niagara.